이왕이면 우리가 좀 세련되게 고급지게 남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낸다면 훨씬 더 우아한 여자가 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남자들을 수시로 테스트하고 싶어해요. 그야말로 가치가 높은 괜찮은 남자들은 여자가 그렇게 자신에게 테스트를 날리면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알아차렸을 때 보통 괜찮은 남자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끌려다니고 늘 여자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하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렇게 테스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의 테스트에 통과하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건 여자의 본능이고 또 나약한 여자로서 늘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생존 전략의 하나로서 지금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을까? 이 남자가 믿을만 할까? 이 남자의 미래가치는 어떨까?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티나지 않게 대놓고 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여성분들은 정말 너무나 공격적으로 남자에게 다그치듯이 취조하듯이 막 몰아세우는 여성분들이 계신데 그런 여성분들은 그야말로 가치 높은 남자들이 바로 손절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보통 남자들에게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남자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알아내고 싶어합니다. 과거의 이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들은 주로 이 남자의 여자관계, 여자 문제 등을 통해서 많이 알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의 연애관, 결혼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관심이 없는 남자한테는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여자들은 반드시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었고 또 어떤 여자를 과거에 만나 왔었는지 그런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믿을만한 사람인지 여자들은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은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남자들이 연애를 많이 안 해봤다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하는 게 좋을까요? 남자들이 굉장히 대답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테스트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솔직히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거짓말하기도 뭐한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애매한 질문들을 여자들이 던진다면 그걸 여자들이 하는 쉬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그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좀 더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남자도 이야기하기가 편하고 더 기분 나쁘지 않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만 하면 남자들은 기분이 으쓱해지면서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에 여성들과 있었던 자기의 연애관에 대해서 슬슬슬슬 말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왜 헤어지셨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왜 헤어졌냐 라는 질문은 글쎄요. 굉장히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계시면 전 와이프나 또 전 여친이 헤어져 줄 것 같지 않은데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도 그 사람 스스로 헤어진 이유를 이야기하게끔 살살 유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첫사랑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자들은 남자의 첫사랑을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첫사랑을 잊지 않는다라는 걸 여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게 궁금해해요. 자 그 말뜻은 이 남자의 이상형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질문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옛날에 좋아했던 첫사랑 그런 타입이나 그 스타일이 지금의 이상형과도 일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남자들은 그 말에 굉장히 자기 자신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의 이상형이나 이 남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자 또 어떤 여성분들은 다급하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남자에게 사주를 알려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글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주부터 달라 당신의 사주가 좋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상대는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가끔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 사람의 현재를 통해서 또 알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 남자의 생활 패턴 그 다음에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현재 이 사람의 어떤 능력 등을 많은 질문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야말로 이 남자의 사람 됨됨이라든지 이 남자의 능력을 테스트 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요즘 무엇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여성분도 있지만 우리는 우아한 여성들이니까 좀 이렇게 멋있게 물어보면 좋겠죠. 요즘 자주 보는 유튜브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좀 좋은 채널을 소개받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는 신이 나서 자기가 열심히 보고 있는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또 여자에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이 남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빠져 있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한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 남자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다행이겠지만 전혀 봉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 노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예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는 봉사활동을 해보니까 정신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삶이 보람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사활동 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남자한테 봉사활동 하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봉사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을 요즘에 많이 읽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좋죠.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관과 지적 능력을 좀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책을 읽냐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는 요즘에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와 닿았다. 이렇게 나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상대에게 혹시 최근에 어떤 책으로 이렇게 감동받으신 적 또 인상적이었던 책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책을 전혀 안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당황을 할 거예요. 그렇게 당황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솔직하게 아 제가 사실은 좀 책 읽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뭐 그 사람이 솔직한 성격이구나 라는 것 정도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취미는 무엇인가요? 이 남자가 취미가 뭔지 알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랑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자들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거든요. 물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는 쉬는 날 또는 여가 시간이 좀 될 때 이러이런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누구 씨는 쉬는 날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낼 때가 가장 즐거우신지 이런 거 물어보면 신이 나서 이야기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의 취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임을 좋아하나요? 이런 질문도 또 여성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모임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면 좀 공격적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모임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알고 싶은 여성들의 수많은 테스트들 중에서 주량은 얼마나 되시나요? 주량 알고 싶어합니다.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지 유흥을 좋아하는지 여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남자가 괜찮은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인지 알고 싶어해요. 자 그럴 때는 술 몇 병이나 드세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마실 때 기분이 딱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남자가 기분 좋은 선에서 저는 뭐 맥주 한두 병 먹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주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이 이런 것도 알고 싶어 한데요. 청소, 정리정돈, 청결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깨끗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남자 혼자 사시면서 청소하고 그래도 또 살림하고 이런 게 힘들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마다 어떤 분들은 쓸고 닦는 거 또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잘 안 치워서 뭐 좀 게으른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테스트 같지 않게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면 물어보는 사람도 예민해지지 않고 대답하는 사람도 또 특별히 자기가 테스트 받는다. 자기가 검증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음식을 좀 하시나요? 이런 거를 궁금해 하죠. 여자들이 남자가 어떻게 해먹는지 건강식으로 먹는지 맨날 배달음식 먹는지 요리를 좀 할 수 있는 남자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죠. 혼자 사시면서 음식 해드시기 어려우시죠. 맨날 배달음식 먹기도 쉽지 않고 저녁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사먹고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직접 요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그 남자가 아 이거 내가 이 사람 이 여자에게 대답해야 돼. 내가 이 여자가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도를 내비치지 않고 부드럽게 그냥 당신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좀 진심을 담아서 걱정하듯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질문 여성분들이 남자의 미래에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할 사람이라면 이 남자의 미래 가치를 여자들은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특히 경제력이죠. 혹시나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 남자 매겨 살리느라고 고생하진 않을까 또는 이 남자 병수발 하느라 내가 또 고생하진 않을까 여성분들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제공받을 수 있는 이 남자의 미래 가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은 여자분들이 시 테스트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남자의 미래가 그 자신의 미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남자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약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하고 알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그 시 테스트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자 우리 노후의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남자도 한번 상상해보지 않겠어요? 아 그래 내가 은퇴하고 머리가 하얘져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지? 살고 싶은 모습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성분이 함께할 미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하고 싶대요. 여행은 자주 가시나요? 자 여행은 자주 가시나요? 이 질문은 여행을 갈 수 있는 충분한 경비와 건강이 따라주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 그리고 왜 거기를 가고 싶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자 이 남자가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지 앞으로 여행 갈 계획이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또 이런 것도 뭐 물어보고 싶어 해요. 이 남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운동 좋아하는 운동이 있나요? 과거에는 어떤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좋겠죠. 운동을 하던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가장 알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여성들도 있고 알고는 싶은데 물어보지 못하고 빙빙 돌려서 그 남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노후의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녀들에게 의존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녀에게서 독립적으로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토론 주제가 돼서 두 분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남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실 건가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가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또 큰 돈을 자기의 노후준비에 쓸 큰 돈을 또 자녀들에게 서포트 하죠. 사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돈이 자녀에게 얼마를 쓰던 그건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참고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정도를 알고 있는 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자식의 혼사가 노후경제를 망치는 최고의 적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자녀들한테 서포트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자녀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두 남녀간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확인하고 검증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그 남자에게가 눈치채고 알아차릴 만큼 불쾌하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티나지 않게 우아하게 세련되게 그리고 품위있게 이렇게 돌려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물어본다면 훨씬 더 여성분의 가치도 올라가고요 또 남성분에게 의외의 많은 정보들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면서 알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결국은 우리가 말을 이쁘게 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성질도 급하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이러한 조급한 생각 때문에 상대를 코너로 몰아세워서 결국은 남자가 너무 질려서 도망가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 안녕하세요. 연애와 썸이 있는 곳 힐링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힐링카페는 글로벌 줌 미팅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싱글들을 한 곳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짝을 찾으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 그리고 1대1 맞춤 미팅 그리고 또 AI 시스템이 매칭하는 서비스까지 여러분들의 환경과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줌 미팅에 참여를 하시면 줌 미팅을 통해서 많은 이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중년 싱글들이 꼭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다른 분들의 또 의견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실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하고 있는 1대1 매칭은요. 결혼정보 회사와 비슷한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줌 미팅에 참여할 시간이 없으시다거나 또 어떤 분을 만나야 될지 잘 모를 때 제가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그런 짝을 추천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히 1대1 매칭을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리즈TV에서 새롭게 개발한 AI 매칭 시스템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직접 하던 것을 이제는 AI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살이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만나셔서 같이 세계여행도 다니시고 또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좋은 대화도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건강한 백세 시대를 함께할 누군가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용기 내셔서 리즈TV 힐링카페 오셔서 전세계에 있는 중년 한의 싱글들을 만나보시는 기회 꼭 가지시길 바라요.